뭐 할 수 있다 뭐 해도 된다 좋다 괜찮다 이거 가져가도 돼? 저거의 나라 당연히 되지 냄새 맡아봐도 되는지? 이거 먹어봐도 돼요? 맛보셔도 돼요 맛없으면 환불도 돼요 계산할게요 위챗 되나요? 위챗 알리페이 다 돼요 위챗 지푸보 도可以 우리 가게는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먹어도 되지? 먹자 이 국 먹어도 돼 가게를 열어도 될 실력이야 난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설거지는 할 수 있어 그럼 우선 친구 해도 되지? 보이차 아니면 홍차? 전 다 좋아요 보이차 아니면 홍차? 저도可以 다 좋다는 사람이 제일 맞춰주기 힘들어 넌 말하지 않아도 돼 난 보통화 알아들어 대단해! 홍도! 이를 빨리 배우네 난 참을로 샤웨어도 돼 난 참을로 샤웨어도 돼 난 참을로 샤웨어도 돼 워싱량水早也可以的 워싱량水早也可以的 온도 괜찮아요? 괜찮아요 이 컵들은 모두 공용이야 전자제품이며 조리도구며 다 써도 돼 전자제품이며 조리도구며 다 써도 돼 전자제품이며 조리도구며 다 써도 돼 이거 길이를 더 늘려도 되겠어 직접 천을 염색해 볼 수도 있어 자수 공방은 강습반을 개설할 수 있어 그는 말목장도 있어 말 타러 가도 돼 아이돌과 같이 식사할 수도 있어 너 계속해도 좋아 너희 홍보 책자를 봐도 돼 너희 먼저 봐도 돼 그럼 네가 설문조사를 해도 돼 홍보 페이지에 QR 코드를 넣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할게 나 너에게 월급 줄 수 있어 너는 복단 대학에 응시해도 되겠어 걔 여자 킥복싱에서 우승할 수 있어 너희는 그래도 자주 전화해도 괜찮아 너희는 그래도 같이 놀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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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는 되는데 차는 왜 안 되죠 카페可以 카페可以 카어فか이 카어فか이 카어 untuk 차 1é 무엇이든 다 돼 … س뭐독버이 antimoto sided 내가 몇 가지 추천해 줄 수 있어 괜찮은지 봐봐 괜찮아, 좋아 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? 그 목표는 이룰 수 있어 난 이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전시는 인터넷 상에서 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안심할 수 있겠어 얼굴이 나와도 되나요?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나나를 찾으면 돼요 무슨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날 찾아 괜찮아요,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수액 다 맞고 나면 가셔도 돼요 날 홍도 이모라고 불러도 돼 어린이는 간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돼 수학 안 배워도 돼요? 당연히 안 되지 돈은 예전처럼 들여도 될까요? 어쨌든 한 달에 세 번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매일 폰을 할 수 있을 텐데 너 휴대폰을 멀리하려고 노력해봐 이 아기 고양이가 네 곁에 서줄 수 있어 50자 이내면 돼, 많이 쓸 필요 없어 50자 이내에就可以, 부용더 50자 이내에就可以, 부용더 미래 둘 다 사용해도 돼 그 쪽의 사람을 더 배치해도 돼 나을 옆에 같이 다른人 Kristus 나을 옆에 앉을 가능한 것 나도 배우가 될 수 있다니 생각도 못했어 puedo 배우가 될 수 있다니 생각도 못했어 다 먹은 후에 주의를 좀 둘러봐도 좋아 걔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어 다 먹은 후에 주의를 할 수 있는 일은